혹시 영화 더킹 보셨습니까? 설마 이게 현실로 나타날까 싶었습니다. 영화 후반부에 보면 검사가 목욕탕에 있는 야당 의원에게 뭔가 서류를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 검찰과 현재의 유력 야당, 긴밀한 내통이 없었으면 알 수 없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 당시의 검찰과 내통 의혹 사례들, 주광덕 의원이요, 조민의 생활기록부를 흔들어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서버에 누군가가 접근해서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 9월 6일 날 김진태 의원이요, 후보 PC의 포렌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검찰만 가질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당시에 조국 청문회가 있는 날입니다. 정경심의 기소를 어찌 알았는지 그 기소를 전제로 질의를 합니다. 광덕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하고의 통화 내용도 공개합니다. 검찰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소위 내통해 왔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게 현실이 된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의힘과 내통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1997년 총풍사건, 1996년 판문전 무력개입사건, 그리고 2020년 소위 검풍사건. 당시에 소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안기부가 간여됐었고요. 지금의 검찰이 간여되었고요. 이 두 기관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고요. 그리고 야당은 권력을 지키려고 했고요. 그것을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사실은 권력기관을 사유화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체로 엄청난 국기문런 아니겠습니까? 왜 검찰이 소위 청부고발장을 냈을까요? 2월 달에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이철신라젠 대표를 만나서 가족을 지키려면 유시민 비리를 내놓으라고 요청합니다. 유시민 장관의 비리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검언유착이 MBC를 통해서 최초로 보도됩니다. 3월 31일입니다. 난리가 났겠죠,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이 4월 3일 날 손중성 검사를 통해서 김웅에게 초위 청부고발장을 접수합니다. 이 와중에 최재형 감사원장. 총선 전에 어떻게든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발표해 보려고 여러 차례 감사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여러 가지 무리가 있어서 결국 발표를 못합니다. 그리고 4월 7일 이해찬 당시 민주당 당대표가 검찰과 야당이 선거에 개입하는 공작을 할 경우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야당이 승리하면 검찰개혁을 무력화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행태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그 청부고발장을 전체를 다 읽어봤는데요. 18쪽 결론 부분을 보니까 정말로 섬뜩했습니다. 총선에 앞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 엄벌에 처함으로써 이들이 국가, 사회 그리고 피해자, 개인들에게 미치는 중대한 해악을 신속하게 중단시켜주기 바란다. 이 고발장이 실제로 접수가 돼서 대검이 이것을 실행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